마디가 굵어지게 되고, 뼈가 공명이 일어나서 이제 뼈가 튀어나오게 되고 혈중 성장 호르몬 농도와 인슐린양 성장인자 수치를 알아보는 혈액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분석 결과, 6명 중 2명은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병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김원태 씨 2년 전 그도 말단 비대증을 알았다 손이 커져 일반 장갑은 들어가지도 않고 발도 두꺼워져서 등장 양말을 수선해서 신는다 코를 좀 보려고 갔다가 당뇨때문에 당뇨를 체크하다가 얼굴이 변하는 것은 의뢰, 나의 탓으로 생각했던 김원태 씨 말단 비대증 증세가 심각해진 뒤에서야 원인을 알게 됐다 종양은 15년 이상 자라온 상태 환자의 종양 크기는 3cm 이상 종양은 시신경을 압박해 시력까지 나빠졌다 정밀홀몬 검사했더니 성장홀몬이 아주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런 성장홀몬 과다 분비 뇌아체 종양이었습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간 김원태 씨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말단 비대증의 특성상 환자의 85%는 1cm 이상의 거대 종양의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다 수술은 코밑을 열고 저편동까지 접근한 다음 뇌속 종양을 떼어내게 된다 문제는 종양이 너무 크다는 것 작을 때 발견되면 완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종양 크기가 큰 경우에는 주변 조직에 대한 침윤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만 갖고 완치되는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양이 작을 때 시술을 하면 훨씬 수술만 갖고 완치되는율이 높습니다 시력도 정상으로 회복됐고 당뇨도 자연스레 없어졌다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은 조기 진단만 된다면 그리 무서운 병은 아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로 다리마비가 왔던 김원태 씨 지금은 쉬엄쉬엄 카센터 업무도 볼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밀림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부족인 피그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피그미는 작다라는 의미의 불어인데요 그래서 피그미는 외소증족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깊은 숲에 작은 운막을 짓고 숨어 사는 피그미족은 주로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키는 불과 135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피그미족이 이렇게 작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은 적응성이 뛰어나서 주위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에 따라서 신체도 변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면서 숨어 사는 피그미족 역시 영양실조와 생존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실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프리카 동쪽 케냐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용맹한 전사로 알려진 마사이족인데요 이들의 평균 키는 무려 185cm나 됩니다 마사이족은 사냥이나 전쟁, 축제 때마다 껑충껑충 하늘로 뛰어오르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전쟁 시에는 타주 깃털로 머리를 장식해서 시각적으로 키를 커 보이게 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우월함과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껑충껑충 뛰는 운동은 실제로 키를 크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휘어진 다리와 발목 더 이상 치료를 미루기에는 소연이의 상태가 심각했다 수술을 앞두고 소연이의 울음보가 터졌다 소연이와 같이 연골 무형성증의 경우 현재로선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일리자로프 수술 또는 골 연장술로 불리는 치료법은 뼈의 재생원리를 이용한 수술료법이다 정강이뼈 네 곳을 절단하고 절단된 뼈 사이로 새로운 뼈가 자라나 커지면서 교정이 되는 것이다 뼈 안에 핀이나 나사를 박은 다음에 그 핀을 강선을 링에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링과 링과 연결할 때는 로드를 이용해서 하루에 1mm씩 늘리게 되면 새로운 뼈가 생기게 돼요 골막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골의식 수술 없이 교절로 새로운 뼈가 생겨나서 다리가 교정되면서 길어지면서 그런 수술입니다 한때 키 크는 수술로 알려졌던 일리자로프 요법은 뼈 이외에도 신경과 혈관, 근육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인의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소연이의 상태를 확인한다 신경과 혈관, 근육 중 하나라도 손상된다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지 또 발가락 올려보자 더 올려봐 발목 잘 올리게 해 더 올려봐 아유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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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한 130평이거든요 완전히 자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밑에 정강의 뼈에서 한 외소증 환자의 휘어진 다리가 수술을 받은 뒤 정상인처럼 곧게 뻗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느 학생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홍기는 한때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키가 자라지 않았다 작은 키의 원인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양이 적어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이다 17년째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홍기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상황은 어느 정도였을까 성장 호르몬이 10나노그램포 밀리터 이하가 되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홍기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멈췄다 그러니까 저 입장으로서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갔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홍기의 키도 자라기 시작했다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커가는 것이 확연했다 9년 동안 치료를 계속 받았고 중학교 졸업 때 홍기의 키는 노래와 비슷해졌다 지금도 홍기의 키는 온 가족의 관심사다 김 교수가 홍기에게 제시한 또 하나의 처방은 숙면이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성장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하루간 성장 호르몬의 70%가 분비되기 때문이다 키를 크게 하는 것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홍기는 공부 중에도 흠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과 뼈를 이완시켜준다 스트레칭 체조는 몸 전체의 뼈와 근육을 늘려주면서 성장판을 자극하기에 효과적이다 배와 허리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무릎 굽혀잡기 엉덩이와 허리를 최대한